잉여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문을 선택해서 탈출하는 게임 문을 골라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찍신이 되어야지 여기를 잘 탈출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운이 좋으신가요? 네 저는 운이 아주 굉장히 좋다고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미호님은 잘 찍으셨나? 시험 문제 같은 거? 그럼요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제가 시험 족족 맞아가지고 막 30점 40점 맞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댕댕이가 문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한번 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잘못 고르면 무서운 귀신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긴장해서 골라야 돼요 여삼문이 반승이한테 혼났다 고개 왜 이래 얘 그거 아니 2번이죠 다행이다 나 2번 고르려고 했는데 정답 1번이야 잘 찍어야 되네 이거 뭐야 뭐야 점프맵이 있어 점프맵 점프맵 뱅글뱅글 돈다 떨어지면 아래 용암에 쿡 여메이 진짜 짱 못한다 용암에 최소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히 넘어와 아 실태 뭐야 세 가지 문 중에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운이 정말 좋다는 30년동안 운이 정말 좋았다는 김미연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동안 운이 굉장히 좋았던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이름 김 로또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 역전 가자 아 이거 봤을 때 번호가 6개인 로또보단 굉장히 쉽군요 이정도는 저에게 식은 죽 먹기죠 바로 요 길입니다 야 과연 어 설마 어 정말 길인거야 우와 진짜 길인가봐 진짜였어? 룩이야 진짜 길이야 진짜잖아 먼저 갑니다 리아가 죽었다는데 키리를 하는데 어 여기 진짜네 아 뭐야 할머니가 쟤 우리 다 틀리면서 갔어 지금까지 한 번에 맞춘 적이 없다고 정말 이것도 길이 아니라면? 어 왔다 왔다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보고 있어도 지나가야 돼 빨리 방망이를 조심해 방망이를 이것도 없어 밀지마 이거 밀어진다 이거? 밀지마 뭐야 또 죽었어 리아? 네 뭐하냥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운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래서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나봐 아 너 첫째다 맞아 맞아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빨리 오라고 내가 내 운을 나눠줄게 출발 운을 나눠줄게 난 역시 잘해 난 너무 잘해 와 극혐 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많은 문이 있다고 하네요 한 번 우리 골라볼까? 내가 그 과학수사로 한 번 이 문이 어딘지 맞춰볼게 과학수사 최첨단 과학수사를 통해서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맛있어 와 맛있으면 또 먹지 진짜 과학적 우와 한 번이다 코카콜라 FBI인가봐 한 번 어 역시 역시 과학수사는 틀리지 않았어 역시 과학적이야 오케이 어 폭탄을 피해서 가야된다고 어 야 어 리아가 지나가니까? 아 이거 아 야 다 퍼졌어 얘들아 네비들이 희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아 이거 점프해서 가야되는구네 자 자 오케이 리아 죽어라 이거 안 죽는데 안 죽었어?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감옥인데 문이 6개인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야 그러면 우리 아래층에서 누가 제일 운이 좋은지 보자 자 이거 한 한 명씩 써서 쓰세요 난 왼쪽 오케이 난 여기다 가자 내가 정답일 것이다 아 아 오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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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 리아 가운데? 가운데 할거야? 진짜? 바꿀 기회 줄게 아니야 여기 안에 알았어 호내봐 가자 내가 맞출 것이 오 안돼 아 여기 뭐 사이렌헤드가 있어 야 가운데인가 봐 아 진짜 리아 운이 좋은걸? 굉장히 잘하지롱 오 좋은데? 오 오 야 이거는 문이 너무 많다 저기로? 어 그냥 뭐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니야 이거? 뭐야? 어? 공간 이동도 아마 다른 문이라고 어? 병평? 저 빼놔? 뭐지? 어 이거 뭐지 이거? 문이 너무 많아서 얘들아 이거 어? 어 나 길 찾았어 어 나 여기 어디야? 이거 죽었는데? 아니 이거 그 문 들어간 다음에 또 문이 나오잖아 그럼 또 물음표로 들어가고 또 물음표로 들어가고 또 물음표로 들어가면 돼 어? 안녕? 안녕? 걔넌 만나고 있나봐 니네 운명이다 둘 사겨 거절 어 거절 어 왔다 리아는 왔다 난 천재야 어 미호는 아무래도 못 올 거 같아 어 왔다 어 왔어? 와 이거 귀신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되나봐 무서운걸? 어 밟이다 이쪽으로 올 때 쯤 점프 귀신 얼굴을 뚫고 지나가야 돼 어 피기 피기 얼굴을 지나가고 오케이 뭐야 이거 여기까지 오시다니 참으로 놀랐군요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소개팅 주선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이제 오실 텐데 어 여기 여기에요 여기 어허허허허 꿈미남을 만나러 왔어요 네 여기 앉아주세요 네 둘이 좋은 소개팅 되세요 저는 이만 음 양심이 없나봐 사회자가 아 주선자 수선자 주선자가 꿈미남인데요 죄송한데 제 취향 아니거든요 제 취향은 좀 더 머리가 단정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고 넥타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거 혹시 옆에 있는 부선자님이신가요? 도망.. 도망차 도망차 구독 뭐지?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뭐야 이거 어 문을 밟고 뭘 헐 헐 이수랑도 우리도 많이 봤는데 가수 아니야? 그런거 같아 비틀즈? 몰라 난 비틀즈 좋아하는데 그거 알지 그거 그거 너무 옛날 과자야 옛날 과자야 요즘에도 먹어 어 야 리아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고르는 건가봐 오우 오케이 나 엘리베이터 좋아? 이거는 맨 오른쪽 아까 맨 오른쪽인데 또 맨 오른쪽이겠어? 엘리베이터로 갈게 지하로 가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정답인가 이게 뭐야 여기가 정답인가 아니었어 귀신이 없는 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해 리아야 그러면 맨 오른쪽 왼쪽 왼쪽 아니지 맨 오른쪽은 아까도 맨 오른쪽이였어 이건 왼쪽이야 오케오케 가자 가자 오오 경왔네 오오 리아야 오오 오오 놀랬잖아 오오오 놀랬잖아 오오오오 놀랬잖아 오오오오 놀랬잖아 아 여기서 죽었거든? 오오오 놀랬잖아 오오오 놀랬잖아 오오오 놀랬잖아 오 맞췄어 아닌가 맞췄나? 아니다 아닌가? 살았나?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야? 오 살았다 오오오오오 역시 나야 야 여기 거대한 문이 있는걸? 내가 봤을 때 이거 2번 아님 1번이야 1번의 색은 빨간색인데 빨간색 문인데 2번이구만 이거 난 빨간색 문으로 가볼게 난 노란색 문 좋았어 빨간색 문 느낌 좋다 오 뭐야 떨어지는 거였어 이거 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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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그... 흡! 어? 이거 뭐야? 이게 어디야? 어서와! 어? 이거 그건가 봐?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문인가 보네? 어디로든 문인가 봐?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걸? 난 가운데 어디로든 물! 아 안돼! 여기다! 안돼! 프레디! 어? 내 얼굴만 남았어! 내 내고 몸이 부셔졌어! 이건가? 어? 리아 역시 대단한걸? 난 천재라고! 너희들이 다 가고 죽은 걸 본 뒤에 들어갔다고! 아 똑똑한데? 야 이사람 53초만 있겠어! 우린 16분 걸렸는데! 그러게? 와 뭐지? 타임어택 했나봐! 53초! 54초! 58초! 대단한걸? 어 여기 입구가 있는데? 뭐? 또 있다고? 어 뭐야? 안돼! 뭐 켰어? 어? 뭐야? 강제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가 됐어! 어 진짜네? 자 어쨌든 이렇게 운 좋은 사람만 깰 수 있는 그런 맵을 블레이브 왔습니다!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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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